시인할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유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설날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2월 5일 극장에서 함께 관람하시면 2019년 더욱 따뜻한 한 해의 시작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화 시인할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자꾸 책을 거꾸로 꽂으시더라고요 도서관에 와서 저한테 한글도 좀 배우실래요? 땀 없는 할매들 시인 되다 나 산 세상은 말을 끈 돈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냥 살았다 살았더니 사라지더라 삶을 노래하고 세월을 읊는 할매들 당신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 시인할메 2월 5일 대개봉